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럼 숨을 못 쉬게 되고 5분 안에 잠자듯이 조용히 가게 될 거야 축복같은 죽음이지 난 잠도 떼고 위도 떼고 하론대로 열심히 수술 받으면서 몇 년을 누워있어도 낫지 않는데 다들 잘 만났더라 그것도 며칠 만에 태어나더라고 그러면서 날 보고 젊은 사람이 어떡하냐 금방 나을 거예요 힘내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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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구겨진 너무 너무